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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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장도 좋고 아아 이겨야죠 화이팅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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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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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의 복종성에 뵙나면 어색한 이곳에서 죽인 영원히 안 내내 크림이 반중인 앞에 저희 아무도 모르겠네 상호 한번 찍어, 상호 형 여기 찍어요, 이거 안녕하세요 아, 한창이야 한창이 텐데 있다 와, 좀 빨리 인사 손 흔들어 드려야지 찬이 너 유니폼 3개나 있는 찬납품 상호 형 찍어요, 슈퍼스타 이거 지금 뭐예요? 서울 SNS에 올라오는 맨날 SNS에 올라오는 그 계정이에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요? 네, 그 프로필 뜨면 들어가서 봐요 SNS,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너무 짧던데 길게 안되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각오 한마디만 오늘요? 오늘 뭐 홈, 서울에 와서 홈 개막전인데 이제 좋은 기억으로 이제 팬분들이랑 저한테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조건 승리하겠습니다 오우,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다 나와서 하는 거예요? 뭐 하렸데요? 웜은 끝나고 네? 웜은 끝나고 웜은 끝나고 저한테 따로 했다가 다시 들어가서 준비하고 나오는데 뭐예요? 꽃다발, 꽃다발 주는 거? 정빈이 형 한 구석색으로 구석색으로 진입이 돼 이거 한마디만 대표로? 어 고생해 택사고 말 못하잖아 아니, 꼴을 세리브레이트 안 한다 호받이 형 니가 무슨 말 내 여기로 해요? 니가 왜 반대해 나랑이 형? 세럼을 한다 했으라고 세럼을 한다 했으라고 세럼을 한다했으라고 세럼을 한다 했으라고 이거 혼대 눈 아니죠? 네 혼대 눈 같은데? 오늘 머리로 없겠지만 한약에 넣으면 센리브레이션 안 한대요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회장님 에피소드 보겠군요 아흾 에피소울 좋아? 아 왜? 왜? 시난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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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 몰라? 첫 세경기까지 한다는 거 나왔던 거 몰라? 네 요새 출퇴근 좀 가까워서 지금 장난 아닌데? 너울 때 몸이 달라 와 형 이러면 뭐 일찍에 하나씩 안 해도 되겠네요 오케이 우승 나기 전에 자전거 많이 타세요 차전거 한 대밖에 없어 유선이 아니라 나랑 경쟁 중이야 두 팀 다 개막전에서 승전볼을 울리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홈팀 앱스 서울 나상어 팔로스 배치 예상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이렇게 iss的話 케이다 데다 eth coe 네모쉽 범호 한국도로 동일한 네모쉽 디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엑소트 홈페이지에서 네모쉽 가입을 다행하게 해드립니다. 여기다 누군가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박진석 감독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진석 감독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대표선 감독 박진석입니다. 박진석 감독님을 시작했다. 박진석 감독님의 연습생을 시작했어. 박진석 감독님의 연습생을 시작했다. 여러분은 강연한 팀이 될 것입니다. 다음 경연이 보도합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할테니까 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오는 개방이 있네요 선수 이창 회원들에게 인사 베이징 네, 둘! 둘, 셋!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생태기사이자 준비된 기생 희망이 맞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웃고서, 아... 내 자아. 후, 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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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라 이리 와, 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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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라 우리 상시도 이제 하고 싶어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지금에서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은 2020일 수 있는 무대입니다. 오늘 말에 대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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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일단 육성호원은 안 됐지만 분위기가 정말 느껴졌고 다음 경기 때도 많은 응원해주시면 정말 즐거운 경기 승리하는 경기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